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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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있는 맛있는 사탕을 누가 많이 먹는지 많이 먹은 친구가 있는 게임 자 친구들아 모여봐 우리 같이 게임할까 우와 개굴 개굴 우와 우와 나는 보라색 개굴 나는 오렌지색 나는 빨간색 나는 초록색이 좋더라 자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우리를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 있는 사탕을 많이 먹도록 해줘 준비됐지 오 그래 그럼 시작 오 내가 많이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많이 먹을 거라고 오 먹는다 먹어 오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오 왜 내꺼는 하나도 못 먹는 거야 우와 다 먹었네 자 이제 세워볼까 자 먼저 빨간색 개구리 먼저 나는 하나 둘 오 하나 더 있었는데 오 하나 더 오 세 개 나는 세 개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여덟 아홉 와 많다 난 아홉 개 다 했어 자 그럼 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오 숨어있었어 다섯개 여섯개 일곱개 여덟개 아홉개 오 더 없나 그럼 나랑 엠버랑 똑같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우와 나두 3등이야 하하하하 자 이번에는 아하하하 말랑말랑 개구리 젤리 묶여줘 하하하하 개구리아라 쏟아져라 으하하하하하 우와하하하 시작 냠냠냠냠 맛있다 맛있겠다 나 더 먹어야 되는데 나도 더 먹어야 되는데 어 먹고 있는거야 지금 그만 아 배불러 배불러 배부르지 않니 어 나는 엄청 많이 먹었어 봐봐 어 여기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자꾸자꾸 나오지 이것봐 우와 우와 내 보라색 개구리도 이만큼 많이 먹었어 어 난 이번에 조금 많이 못한거 같아 어 어 나는 어 많이 먹은거 같은데 어 왜 많이 안보이지 이상하다 어 얘들아 같이 놀자 오 재밌겠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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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기로 가야지 오 오 나 빨간색 다시 가야겠다 으흐 오 안녕 슈퍼웽스 친구들 여기 있는 개구리 젤리 많이 먹는 사람 이기는거야 준비됐지 어 이제 시작해볼까 준비 시작 예아 오 어 왈 domain 으 오 너무 개구리 젤리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다 넘쳐버렸어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보자 나도 많이 먹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 우와 이렇게 하는 개개였구나 우와 오렌지색 개구리도 잘했고 연두색 개구리도 최고야 최고 자 재밌었나요 친구들? 이거 엄마 아빠 아니면 언니 오빠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개구리를 빨리빨리 움직여서 많이 먹는 친구가 이기는 거래요 재밌었지요? 재밌었으면 구독 꾹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어 버로로 버로로 어 왜 그래 그럼 어 글쎄 블럭타요가 울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치치랜드 친구들이랑 놀러가기로 했는데 글쎄 다 이렇게 망가졌대 어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치치랜드 친구들로 만들어줄게 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어 그럼 나만 믿으라고 어 그러면 부탁할게 우리 놀러가기로 했거든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친구들을 원래대로 만들어줘 어 알았어 걱정 말라고 그럼 내가 빨리빨리 친구들을 완성해줄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선 핑크 친구부터 한번 만들어볼까 어 스위터 아 잘 잤다 아 다요 내가 늦었지 어 다른 친구들도 빨리빨리 완성되어야 되는데 어 그렇구나 어 친구들이 다 엉망이네 어 그러면 빨리빨리 좀 완성해줘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번엔 노란색 친구를 한번 만들어볼까 어 미루야 어 나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 미안해 어 잘 잤다 어 아 다른 친구들도 엉망이네 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줘야지 이번엔 그럼 빨간색 친구를 한번 맞춰볼까 우와 사다리차 친구구나 우와 멋진데 어 뱀퍼 어 잘 잤니 아 아주 아주 잘 잤어 아 아 다른 친구들은 왜 이 모양이야 어 뽀로로가 지금 원래대로 해주고 있어 아 그래 우리 이따가 놀러 가야지 아 내가 좀 준비 좀 해야겠는데 아 난 저기 가서 준비 좀 하고 있을게 아 이번에는 하얀색 친구를 한번 맞춰볼까 어 이 하얀색 친구는 어떤 친구지 엠블이란 친구구나 아 엠블 아 잘 잤다 아 잘 잤다 어 날 깨우네 어 안녕 어 안녕 엠블 우리 놀러 가기로 했잖아 아 그렇지 아 미안 미안 너무 늦게 일어났지 아 저기 가서 준비 좀 하고 있을게 이제 마지막 친구 같은데 한번 해봐야지 어떤 친구지 어 아주 장난꾸러기처럼 생겼는데 스피디 어 안녕 다요 어 잘 잤어 어 잘 잤어 우리 놀러 가야지 아 맞다 맞다 그렇지 어 친구들은 다 왔나 어 다 왔네 아 그럼 그럼 여기는 친구들이 지치랜드 친구들이냐 어 맞아 나 오늘 이 친구지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거든 아 그러냐 어 아주아주 다들 멋지게 생겼다 어 이 친구들이 항상 시간이 안 돼서 아 그래 오늘은 그러면 아주 신나게 놀고 와라 어 그래 그래 고마워 어 블럭다이오도 오늘 하루 재밌게 잘 보내고 어 그래 친구들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 고맙기는 다음에 또 어려운 거 있으면 꼭 부탁하라고 안녕 잘 갔다 와 어 안녕 얘들아 재밌으면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 안녕 안녕